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그건 내 어릴 적 아빠의 장래의 망나는 대답 없이 나의 대안 기대값을 맞추고 답하려 했네 그러니 여전히 침묵하지 늘어진 백팩 속에 평범을 향한 완벽을 바라는 저들의 갈망갱책이라 말하면 될걸 굳이 꼬았어댄 이유도 같아 완벽 이 말이 몇이나 죽였을지 몰라도 흐리나 감정은 못 가져 그것 다 누려왔잖아 뭐 어쨌든 로드 한 장과 도대왕 같이 웃는 지금 행세까지 떠 우리 계기였을까 좁혀진 감정의 간격은 패배감으로 획일화된 채 쟤네 가시적 성과의 무릎표를 달면 괜히 암 세포에 뿌리들이라면 못을 박지 그게 네 친구더라도 처음보다 곤도 박질이 낮춰라 이제는 성장통 포다는 CRPS에 가까워진 통제는 담배로 버티면 주호에 부지런 낚이 우린 완벽을 위해 추락해 아무도 없던 곳에 살지만 없어 우린 시합 끝에 걸쳐있어 여기에 땅을 파묻혀 내 쉴 숨이 없어 더 버텨 쉽게 말할까봐도 쉽게 말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봤지 나 간지러운 위로 들에 박힌 조롱걸러 내도 못 버리고 삼킨 버릇이 꼬자로 번쩍 취의를 낼까 숨 따가보니 싹 튀는 생각은 독분여서 뱉어 알겠어 사실 매일간 보는 날이 늘어났지 정도 했음 됐다는 시기암니와는 평생 무시받게 했지만 천성 이쪽 활기 지난 듯해 이거 아님 죽는 됐지 그땐 기저 헷갈리네 10팬 반쪽짜리 주대 맞춰도 바꿔놨으니 주태로 그래 사람 죽을 한 법 없지 난 뒤를 믿어 부모 노후 자금까지 다 빨고 대충 가게 자리지 뭐 시발 어때 야 벗겨 보면 다 비슷해 경찰이든 몸팔이든 그냥 살려는 거지게 철학 붙이지만 난 살 거야 어떻게든 아무도 없던 곳에 살지만 없어 우린 시합 끝에 걸쳐있어 여기에 땅을 파묻혀 내줄섬이 없어도 버텨본 대기라면 활용해줘 대한 인권이라면 모른척해줘 신주는 픽업한 거야 그래서 난 살아남았지 다 피굴하기에 숨겨왔잖아 강남 어디 쟤는 집차 커져 얻은 것 같냐 누군가가 꼬릇 무릎 바깥 비싸들 쑤셔댈 것도 없이 니네 부모들한테 비싼 등록금 받아 처먹고 큰 너가 욕할 자격이냐 넌 혼자 일어나본 적 없잖아 아직도 기억나 짐 따라 나도 랄빠라 니다 뒤질했어 더디게 시발로만 넌 반드시 지겨줄게 얼마나 픽업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럴 것도 없네 다시 돌이켜보니 선택은 내가 있으며 받아 먹으며 큰 건 나도 못 똑같네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 이제 끝내야지 공판 난 못 변해 그래서 더 쓸모있지 내 살인 반면 교사 삼아 살아갈 자들을 위할 만한 그릇은 못되어 부셔져야 조금이라도 미화되지 내가 오를 끝에 말하지 않지 건강이 최고라지만 목까지 걸어야 생존할 때 정단 잘 맞춰봐 난 끝에 I found a girl 다 Sev다 하 stability 하아 하아 ั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